여수 지역 총선 출마를 선언한 조계원 민주당 부대변인이 김회재 의원을 겨냥해 현수막 정치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. 조 부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회재 의원이 지역구를 넘나드는 현수막 정치로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웅천 6교 특교세 문제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홍보했다면 법적 책임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조 부대변인은 또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들에게 당원 가입을 권유한 것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.